반가워요. 여러분의 선배, 어중규입니다. 자, 우리 6월 모평 해설, 윤리와 사상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문항부터 해설하고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7번이죠. 오답률 1위 문항인데요. 아, 말장난이라고 생각하면 말장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단어와 이 문장의 뜻을 정확하게 음미하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었어야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문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값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자는 어렵지 않죠? 이번 생연윤사 둘 다 학자가 어렵게 출제된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떤 학자의 제시문인지는 다 명료하게 판단이 가능했어요. 어떤 행위의 일반적 경향은 그 결과의 총량에 따라서 페락의 총량과 고통의 총량의 차에 따라서 유익하거나 더 유해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양쪽국리주의자 벤담이고요. 어떤 종류의 페락은 다른 종류에 비해서 질적으로도 바람직하고 가치있다. 이건 미래 입장인데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죠. 행복은 페락의 양의 증가를 통해서 증진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행복은 페락의 양의 증가를 통해서 증진될 수가 있죠. 이건 당연히 밀도 동의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밀이 질적국리주의자라고 해서 양을 부정하는 학자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질의 두 가지의 페락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양이 큰 걸 선택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내 행복과 공리를 증진시키는데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여러분 둘 다 맞는 선지가 돼야 됩니다. 니은이죠.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떤 목적론적 윤리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경험주의적 윤리설의 측면에서는 대부분이 다 사실은 동의할 수 있을 법한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좋은 목적을 위해서는 나쁜 수단도 정당화될 수가 있느냐 쉽게 생각하면 좋은 목적이라는 건 공리가 증진되는 목적을 말하겠죠. 근데 나쁜 수단이라는 건 좋다 나쁘다가 뭐예요? 결국에는 공리가 감소하는 수단을 말하겠죠. 좋다 나쁘다가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공리가 증진된다, 공리가 감소된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만큼의 공리 증진이 보장이 되는 어떠한 일을 위해서 그렇죠? 이걸 달성시키면 천만큼 공리가 증진돼요. 근데 그걸 위해서 수단으로서 100만큼의 여러분 쾌락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당연히 물어보면 벤담이 됐든 미리 됐든 간에 당연히 여러분들 둘 다 동의할 수가 있는 표현이 되는 거죠. 공리주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집에 가서 곱씹으면서 잘 생각해보면 당연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야. 근데 막상 시험장에서 니은 선지를 봤을 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결국에는 이제 뭐에 대한 문제냐면 너무 암기 과목에서 암기 과목처럼 윤사를 접근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냐? 다 아는데 말이 바뀌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라는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문제풀이를 좀 등한시하고 내가 개념을 좀 복습하고 어떤 논리를 복습하고 이러한 이제 개념 이런 거에만 너무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문제를 너무 많이 문제를 열심히 풀어도 선지를 암기하는데 아 맞아 이게 벤담 선지야 이렇게 이제 선지를 암기하는데 치중을 하면은 이 니은 선지 같은 거에 당할 수밖에 없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상과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벤담이라면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좋다 나쁘다 이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럼 벤담한테 좋은 게 뭐지? 벤담한테 나쁜 건 뭐지? 를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본 적이 없는 선지니까 뭐야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접근하면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상을 딱 봤을 때 이런 말을 하나? 물론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좀 지엽적이거나 심화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런 말을 하나?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좋은 목적 나쁜 목적 보면은 말이 어렵지가 않잖아요. 다 일상적인 언어거든요. 좋다, 목적, 나쁘다, 수단, 정당화 다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말들이잖아. 그러면 어떤 특정한 철학적 단어가 아니라 그냥 현실에서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단어들이라면 이러한 단어들을 벤담과 미래 입장에서 각각의 사상가들은 뭐라고 이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입해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문제를 풀어도 암기적으로 선지를 정리하는 형태로만 문제를 풀면 이런 부분을 틀릴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도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 왠지 밀만 동의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벤담 입장에서도 어떤 쾌락을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요? 큰 쾌락. 다른 쾌락은 뭐예요? 작은 쾌락. 쾌락이 큰 행동이 있고 쾌락이 작은 쾌락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커다란 쾌락은 작은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 디귿. 이거를 질적 차이로만 보는 것도 애초에 좀 어떤 시각이냐면 너무 미래 입장에서만 이 선지를 바라보는 거야. 벤담의 입장에서 선지를 봐야죠. 벤담의 입장에서 어떤 쾌락이 다른 쾌락보다 더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를 뭐라고 이해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어? 어떤 쾌락이 더 추구할 만해. 이거 미래에서만 들어본 말이야.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리을입니다. 저급한 쾌락은 어떠한 경우에도 바랄 만한 쾌락은 아니다. 아니죠. 기본적으로 벤담의 입장에서는 아니죠. 왜? 애초에 저급한 쾌락이라는 게 없어요. 저급하다 고급지다는 질의 차이를 의미하는데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건 저급한 거고 어떤 건 고급진 거고 이런 식의 구분을 좋아하지 않을 거고 밀 같은 경우에는 저급한 쾌락이 있긴 있는데 저급한 쾌락도요. 그렇죠? 우리가 고급진 쾌락과 상충해서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그러면 고급진 쾌락을 추구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냥 저급한 쾌락이 항상 나쁩니까? 그건 아니죠. 그렇죠? 쾌락은 항상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공리주의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급한 쾌락은 어떤 경우에도 바랄만한 쾌락이 아니다. 이거는 미리 동의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답은 여러분들 ㄴ, ㄷ, 3번이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벤담이 말했나? 이걸 미리 말했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선지가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선지가 있고요. 이 선지에 대해서 벤담이 뭐라고 생각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선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후자에 해당했던 거고 그런 연습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많이 틀리셨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다음 9번입니다. 다음 9번입니다.